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30초 아마도 스피드런이겠죠? 아이고 2단 점프를 해야 되나? 3단? 2단 3단? 3단으로 가볼까?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어? 아하 이런식으로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하 왜 되게 3단을 되게 좋아하시네 하나 둘 셋 아 미끄러지지마 아 망한거 같은데 시간이 없다 이게 처음에 날려서 그래요 시간을 응? 감사합니다 아마도 행운이 가득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거 시간 되냐? 이번에 안되면은 못갤거 같은데 이번엔 된다 이번엔 돼요 미끄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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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당간당한거 보세요 와 진짜 시간 촉박하네 이거 와우 그래도 시작이 좋았어 이 정도면 뭐 괜찮았죠? 뭐야 어 들어가야 되나? 파이프가 두개에요 지금 보시면 파이프가 두개인 이유가 있어서 요렇게 파워 요씨 요러면은 피 스위치는 버려야겠죠? 버리더라도 어차피 다시 나와 그렇지 근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가시 뚜껑이 없잖아? 가시 뚜껑이 없잖아 가시 뚜껑 어딨어 이거 문 들어가면 리셋되면서 이거 다시 거뭇꽃 나오는 그런 그림 아닌가? 그러면 곤란한데 그렇지 예상대로지 요러면 망했죠 왜냐 더이상 파워가 없거든 그렇다는 말은 가시 뚜껑이나 폭탄이라든가 뭔가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건데 뚜껑이 어디있었는데 가져와요 뚜껑이 없는데 어디서 가져와 폭탄 뚜껑 뭐 하나 줘야되지 않을까? 친구? 뭐하자는거지 이거? 뭐하자는거야 이거 설마 이거 여기로 들어갔다가 요시로 내리면서 다시 들어가면 다른 데로 나오나? 아 왜 안들어가죠 똘똘이님 안녕하세요 똘똘이님 안녕하세요 아니 왜 왜 없어 왜 이거 두개로는 부족하다고 어 이거 두개로는 부족해 나는 폭탄 또는 가시 뚜껑을 원한다고 어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 아하 요거구만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머리는 좋으신 편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요시로 여기 들어가기 조금 빡세다 핫! 컨트롤 좋았고 근데 길이 뭐 이거 뭐 열어갈래야 이거? 어허 뭐야!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가시 뚜껑이 있으니까 괜찮고 어허피 난 지금 무적이라고 무적 혹시 다른 길이 있나 한번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죠 일단 모르니까 스프링은 가지고 가고 오케이 일단 넘어왔어요 난 가시 뚜껑이 있으니까 얘를 다 잡을 수가 있어 이게 앞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몰라가지고 과감하게 갈 수가 없네 이거 이거 유시 유시 막혔네요 과감하게 갈 걸 그랬어 돌아와 아하 아하 그냥 이거 순차적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난 가시 뚜껑이 있어서 괜찮다고 가시 뚜껑 없으면 이거 못 깨는데 올라가 봐 좀 사실 이거 쿠퍼 안 잡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잡고 갈게요 그냥 한번 잡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길 뚫고 가겠습니다 뚫고 가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얘 죽여도 되냐 그 다음 뭐야 설마 설마 이거를 타고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왠지 그런 느낌이 아니다 이걸 뿌개는 건가 봐 어 이걸 뿌개서 대포에서 근데 뭐가 나오더라도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뭐 나오냐 너 야 이거를 먹으면 그럼 내가 요시를 버려야 되잖아 하아 요시 버려야지 뭐 아앗 미안하다 간다아 어 뭐야 아아 뭐야 올라가야 되나 어 안 올라가죠 저기요 저기요 아니 아니 아 조금 부족해 잠깐만 이거 리셋인데 이거 아마 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왼쪽 얼음 안에서 요시 혓바닥으로 먹으면 안 되나 어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그러게 그냥 왼쪽 문으로 들어갔으면 됐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망토보도 먹을 필요도 없었다 라는 거였죠 요런 건 빨리 가야돼 앗 아 아 이거 점프를 좀 잘했으면 안 맞았을텐데 요런 거는 빨리 갑니다 빨리 저 용암 기다리다가는 죽는다고 으응 이거는 얘를 여기다 던지고 난 여기 위로 올라가야겠지 어머가 야야야야야 거북아 잠깐만 잠깐만 거북이 거북이가 사라졌어 여기서 이제 허탈하게 죽는거지 점프를 못해가지고요 하아 온다 핫 가 가마길 이거 또 가져가야되냐 설마 그러네 이거 계속 가지고 와야되네 이거 계속 가지고 와야돼 이거 여기까지 잘가라 이거는 요거치고 같이 가야겠죠 으아아아 아 그렇지 이거지 아 시끄러워요 여러분 소리를 줄여 많이 많이 시끄러워 아야 세이브는 없나요 저기 오른쪽 밑에 열쇠가 하나 보이네요 아 위험하다 위험해 아 뭐야 저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건 물인가 아 열쇠 가 아니네 아직 아니네요 아직 아니야 아 아 아 아 진짜 세이브가 있고 없고가 정말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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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아우 귀 아파 좋아 이번에 좀 잘 가볼게요 어 안들어가졌어 왜 뭐냐 열쇠 뭐 나온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불 돌아가는거 조심해야되고 그 다음 여기는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돼 떨어질 때 봐 놨죠 그 다음 아 불안한데 이거 뭐이렇게 길어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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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잠깐 여기 위에 어떻게 생겼었지 파워 나는 어디로 가야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되냐 어 저거 뭐가있어 어 스프링있어 저기 끝쪽이 보이죠 끝이 그 다음 벽 점프야 그 다음 벽 점프야 안들어가졌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부족하네요 아 아 아 아 야 시간 없어 이러지마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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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제발 그냥 그냥 담대로 끝나자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해골 타고 그 가시 한 칸 들어가는 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살아가지고 깼어요 통니바퀴 뛰어넘은거는 조금 운도 좋았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세이브도 안주고 빡센 앱이었다 버섯 버섯 왜 없어 아 야 왜이래 이거 가다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가 아니네요 설마 이 버섯은 함정 어 뭐 그런건 아니겠지 뭐야 뭐야 되게 들어가기 싫게 생겼는데 근데 들어가야겠지요 길이 없는 것 같으니 아 아니네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으로 뛰어넘었어야 했던거야 뭐야 아 아 오른쪽으로 뛰어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간다 아 역시 아무것도 없네 아 그러면 어딨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에 히든 블록으로 콩나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게 정답이지 않을까 여긴가 여긴가 야 설마 하나로 끝은 아니잖아 어 어 끝이야 아 길이 있네요 오우야 이러지마 아 근데 왜 이것조차 낚시일 것만 같지 이거 아 맞네 날개 달려가지고 안 죽구나 날개 달리면 저렇게 해요 다시 와가지고 찍어 아 이런 늦었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딱 한 번에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건 없는 것 같죠 오우야 좋아 혹시 다 찾아본 보람이 있구만 이거 아 아이 빨리 갈걸 망했네 이거 야 이거 못가지 않나요 이거 아 이거 못가 너무 높아요 어 아니 무슨 떨어져라 그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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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안 떨어지네 어 어우 야 이게 끝자락이니까 얘가 그냥 바로 그냥 풀어버리네 그런데 아 근데 이거 오른쪽으로 갔는데 길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저기요 아니 때나 제발 제발 없어? 아 그렇죠 있어야지 여러분 이제 끝나겠죠 아 아 설마 아 아 아니네요 카이조일 줄 알았잖아 아 아 늦었다 안 늦었다 깨어우 깨어우 그래 이거 내가 원하는게 이거라고 아이 잠깐만 야 이건 아닌데 뭐야 이거 피스위치 가지고 그냥 일로 오는건가 아 시간이 아 아 그러네 빨리 왔어야 되네요 아 간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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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스타가 날 부른다 안 돼 이거 올라갔으면 안 되는데 바닥에 안 보여 바닥에 안 보이는데 망했다 이건 역시나 게임은 곧 끝나고요 왜 왜 왜 살았어 근데 하나만 밟아도 되잖아 아 다시 여기까지는 가고요 여기 다음까지는 그냥 가고 뭐하냐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빨리 오죠 아 너무 소극적으로 좀 판다 몇 번 죽더니만 여기서 오히려 기록이 더 망했죠 올라가기 싫었는데 간당 간당하다고 이러면 간당 간당하다고 이러면 간당 간당하다고 이러면 아 이거 피 스위치만 빨리 잡았으면 이거 기록도 좋았는데 아쉽네 아 아 근데 야 그렇게나 차이가 났다고 11초 기록 못 세웠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뭐야 또 스피드런인가 아 검은꽃을 보긴 했는데 얘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네 또 코인도 숨어있었구나 처음에 3단 점프인가 아니에요 그냥 1단 점프해도 돼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야 마지막은 까시냐 설마 언캔인가요 폭탄 들어가시고요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가 아니네요 어우야 올라왔잖아 갑자기 피 스위치문을 면접 일정이 잡히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시간이 간당 간당하잖아 이거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오케이 지금 내가 못 깨고 있긴 하지만 내가 감히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아 위험했다 아 이거 너무 욕심 냈냐 아 뭐야 버려야돼? 아 뭐야 버려야돼?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끝났어요 끝나죠 끝났죠 끝났죠 garant path 보험 다